한국 타이어가 자율주행차 관련 핵심 기술을 보유한 캐나다 기업을 인수합니다. 한국앤컴퍼니는 캐나다 프리사이슬리 마이크로테크놀로지의 경영권 인수를 위한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, 자회사 한국타이어 앤 테크놀로지와 함께 지분 61%를 약 2,045억 원에 인수한다고 어제 밝혔습니다. 프리사이슬리 마이크로테크놀로지는 광학 미세 기계전자 시스템을 설계하는 기업으로, 글로벌 IT 및 통신업체들을 주요 고객으로 두고 있습니다. 현재 시장 점유율은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. 한국타이어는 특히 자율주행차의 핵심 부품인 라이다 MEMS 부품 분야에서 프리사이슬리 마이크로테크놀로지와 함께 신기술 개발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